멤버들이 이제 케이크 온 댐프 누가 할래요? 그냥 제가 아 내가 할게 이랬는데 그리고 민기도 아 그래 나도 할게 이래가지고 아 그럼 우리 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볼까? 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둘이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윤호를 같이 해볼까? 이래길래 해가지고 3분만에 짰어요 농구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카메라가 잘 잡더라고 어 얘기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 저희 이거 카메라 되었을 때 아예 아무것도 안 오고 본방 30분 전에 가세 아 뭐 오븐 고물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